깊은 산속,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평화롭게 어우러지던 그곳에 갑자기 여인의 비명이 초목을 뒤흔들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산을 오르던 반인 반귀 귀엽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어왔다. 아니, 이 소리는 지란낭자의 목소리인데? 귀엽은 얼마 전 사이비 교주의 마수로부터 구해준 지란낭자와 동행 중이었다. 아무래도 불길하구나. 귀엽은 산길을 달려 지란낭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로 한 계곡으로 갔다. 기다리기로 했던 지란이 깜쪽같이 사라지고 앞섰다. 귀엽은 마을로 내려가기 전 지란낭자가 앉아있던 계곡 옆 바위를 중심으로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흠, 이상하다. 근처에 누가 다녀가는 적은 없는데. 귀엽은 난감해져 주위를 크게 돌아보았다. 어, 저기! 귀엽의 눈에 지란낭자가 신고 있던 꽃신이 들어왔다. 그것은 계곡과 숲의 경계에 떨어져 있었다. 하, 한 짝만 있구나. 귀엽은 꽃신 한 짝을 손에 들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시 사람이 다녀가는 적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라면... 귀엽의 온몸에 갑자기 소름이 끼쳐왔다. 이어 그의 몸에 미세한 파동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설마... 귀엽은 그 자리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 한참이나 감고 있던 귀엽의 눈이 갑자기 번쩍 떠졌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든 통로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귀엽은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를 배회했다. 그러다 그의 눈에 기이한 현상이 들어왔다. 그가 지란의 꽃신을 찾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 저것이 내가 느낀 파동의 실체구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엽에게는 보이는 빛의 회오리가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저것이 지란낭자를 끌어들인 것이 분명하다. 귀엽은 고목 아래에 있는 빛의 소용돌을 향해 조심조심 발을 내디렸다. 조심히 가야한다. 잘못했다가는... 으아악! 귀엽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것에 접근했으나 결국 그도 지란낭자처럼 그 안으로 빨려들어가고 말았다. 귀엽은 절로 나오는 비명을 지르며 알 수 없는 곳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져 내렸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그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동굴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반딧불 비슷한 것이 석벽에 붙어 있어 사물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귀엽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빠르게 그에게 다가와 크게 소리쳤다. 신입이 들어왔다. 신입? 귀엽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고함을 지른 남자를 울려다봤다. 그는 오랫동안 햇빛을 못 쐬었는지 얼굴이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넉마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도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신입이라고? 고함을 친 남자에 이어 뽐집이 비대한 또 다른 남자가 쿵쿵 소리를 내며 귀엽 앞으로 와 우뚝 썼다. 그는 좀 전에 남자와는 달리 말끔한 차림새였다. 머리에는 둥그런 가죽 모자를 썼는데 한자로 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귀엽은 허리둥절한 얼굴로 그들에게 물었다. 일단 허리에 찬 검은 내게 넘겨라. 그는 귀엽의 검을 뺏듯이 가져갔다. 여기는 신성한 노동을 하는 곳이다. 검 따위는 필요 없다. 그리고 땅 위 세상에서의 직업도 신분도 소용없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여기서는 모두 공평하게 일을 한다. 알겠느냐?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몰랐지만 귀엽은 하라들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는 저쪽 갑수내주러 가도록 해라. 이봐, 갑수! 머리에 모자를 쓴 남자가 갑수라는 사람을 부르자 어둠 저 끝에서 말라 비틀어져 쓰러질 듯한 남자 하나가 열심히 달려왔다.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지속장 어른? 지속장은 머리에 모자를 쓴 비대한 남자를 지칭하는 말인 듯했다. 신입이 들어왔으니 잘 가르쳐서 내일부터 투입시키도록. 네, 어르신. 그런데 뽑기는 오늘 밤인지요? 질문을 하는 갑수의 눈에 불안감이 허려있었다. 옆에선 귀엽은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당연하지. 뽑기를 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더냐. 늘 99명의 일꾼을 맞춰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이고, 그럼요. 갑자기 인원이 둘이나 들어왔으니 오늘 밤 바로 해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먹을 밥의 양이 줄지 않을 테니까요. 갑수가 현신 허리를 굽실거리자 지속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다. 지속장이 각오없자 갑수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봐, 신입. 이리 와봐. 좀 전에 비굴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고압적이기 이를 데 없는 갑수의 태도에 귀엽은 실수를 금치 못했다.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기세를 부리고 있구나. 귀엽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순순히 그의 앞으로 갔다. 저기 안쪽에 사람들 일하는 거 보이지? 아, 네. 갑수가 가리키는 지하동굴 깊숙한 곳을 바라보니 스무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곡괭이로 무언가를 캐고 있었다. 저기가 내일부터 네가 일할 곳이다. 아,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귀엽의 질문에 갑수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흐흐, 불쌍한 녀석.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그곳. 지하촌이니라. 지하촌이요? 그래, 왜 여기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곳. 죄수 없으면 뽑기에 걸려 더 일찍 죽는 곳. 일종의 지옥이라고나 할까? 흐흐흐흐흐. 귀엽은 지옥이라는 말을 하며 웃는 갑수를 많이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뽑기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귀엽이 계속 질문을 던지자 갑수는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내가 충고하는데 여기서 호기심은 금물이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이따금씩 하는 뽑기에서 걸리질 않길 바라기만 하면 된다. 자, 이리 와. 갑수는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주고 귀엽을 지하 마을의 숙소로 데려갔다. 숙소로 가는 중에도 귀엽은 혹시 지란낭자가 있는지 쉼없이 주의를 살폈다. 그 덕분에 지하촌의 면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흠, 정말 마을은 마을이구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 곳곳에 돌벽을 깎아 만든 숙소가 있고, 일을 하는 작업장도 있고, 게다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주막까지 하나 있구나. 숙소에 도착한 귀엽은 맨 처음 자신을 발견했던 구찬을 다시 만났다. 그도 갑수의 조에 속해 있어 귀엽은 그에게 지하촌의 사정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었다. 구천의 마을에 의하면 지하 마을은 지속장을 포함해 늘 99명의 인원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99명을 넘기면 바로 무리 중 한 명을 뽑아 신께 제물로 바친다고 했다. 오늘 밤은 두 명이 죽어나가겠구만. 흠. 그럼 지금 인원이 101명이라는 말씀이시오. 귀엽이 묻자 일꾼 구천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여자 하나가 새로 들어와서 오늘 밤 뽑기를 하겠다 싶었는데, 전에까지 또 들어왔으니 오늘은 둘이나 죽어나가겠네 그리야. 그런데 여긴 늘 이렇게 어둡고 빛이 안 들어오는데 낮인지 밤인지 어찌하십니까? 귀엽의 질문에 구천은 지하촌 중심부의 천장에 걸려있는 종을 가리켰다. 저 종이 한 번 울리면 해가 뜬 거고 두 번 울리면 해가 진 거라네. 우리는 종이 한 번 울리면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두 번 울리면 이렇게 숙소로 돌아와 쉰다네. 귀엽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도망칠 생각을 안는 것일까? 뽑기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도 극심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귀엽은 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구천이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벌렁 드러누워 잠이 드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귀엽이 낯선 지하마을의 동굴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지속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다. 다들 중앙광장으로 모여라. 뽑기가 시작될 것이야. 귀엽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지란낭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귀엽은 지속장을 포함한 101명이 모인 중앙광장으로 나갔다. 다행히 그 속에서 지란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아니, 무사님이 어떻게 여기에... 지란은 잃어버린 꽃신을 건네는 귀엽이 반가우면서도 혹시 자신 때문에 귀엽이 따라 내려온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한 감정이 드는 듯했다. 하... 저도 그 이상한 통로에 빠져서 그만... 하하하하... 귀엽은 뒷머리까지 글적이며 지란의 불편한 마음을 감싸주었다. 귀엽과 지란이 서로를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뽑기가 시작되었다. 지속장이 맨 앞으로 나와 각조의 조장인 갑수, 을수, 병수, 정수를 불러 작은 항아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늘 그렇듯 그 안에는 검은 콩과 노란 콩이 들어있다. 검은 콩은 네 단지를 합쳐 99개이고 두 개가 노란 콩이다. 노란 콩을 뽑은 자는 이 지하촌을 떠나게 된다. 물론 죽어서... 하... 지속장은 사악한 웃음을 지은 뒤 먼저 단지에서 콩 하나를 뽑았다. 흠흠... 나는 검은 콩이다. 차례로 갑수, 을수, 병수, 정수도 콩 하나씩을 뽑았다. 아니... 저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뽑으면 모두 검은 콩을 뽑지 누가 노란 콩을 뽑겠는가? 귀엽이 중얼거리자 지란낭자가 귀띔을 해 주었다. 지속장과 갑을 병정 조장들은 저렇게 보고 뽑고 나머지는 모두 고개를 돌리고 뽑아야 한답니다. 귀엽은 기가 막혔다. 흠... 관리자들은 절대 걸리지 않겠다는 속셈이구만. 지하촌 관리자들의 뽑기가 끝나자 일꾼들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긴장된 얼굴로 콩을 뽑았고 결국 두 사람이 노란 콩을 뽑고 말았다. 다행히 귀엽과 지란은 검은 콩을 집었다. 노란 콩을 뽑은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지속장 앞으로 끌려갔다. 덩치가 큰 지속장은 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언제나 희생양은 필요한 법이다.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니. 말을 마친 지속장은 갑을 병정해 조장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내 조장들이 그 두 사람을 끌고 지하촌 깊숙한 곳으로 갔다. 잠시 후 지하촌을 울리는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으악! 살려주시오! 안돼! 살려줘! 참다 못한 귀엽이 나서려 하자 지란이 그를 제지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듣자하니 저들은 오늘 밤 지하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내일 아침 종이 울리기 직전 처형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귀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지하촌 깊은 곳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뽑기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온 귀엽은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숙소 밖은 이제 반딧불도 사라져 깊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반인방귀 귀엽에게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선 내 비상검을 찾아야 할 텐데. 귀엽은 지속장의 숙소를 찾아갔다. 지속장과 각 조장들의 숙소는 일꾼들의 숙소와 좀 떨어져 있었다. 특히 지속장은 제법 넉넉한 크기의 숙소를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 귀엽이 지속장의 숙소로 가니 지속장은 술에 고라떨어져 자고 있었다. 흠, 일꾼들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으로 연명하는데 희자는 너무 먹어 기름덩이 같구나. 귀엽은 그의 비대한 몸뚱이를 슬쩍 비껴지나 침실 뒤로 연결된 창고로 들어갔다. 귀엽이 비상검을 챙겨 창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그새 지속장이 잠에서 깼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창고 쪽인가? 지속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들어오려는 듯했다. 귀엽은 두 손으로 비상검을 꽉 잡았다. 흠, 오히려 잘 되었다. 들어오면 요자를 내주마. 하지만 창고로 올 듯하던 지속장은 갑자기 방문 쪽으로 돌아서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지? 창고 안에 있던 귀엽은 빼꼼히 문을 열어 밖에 상황을 살폈다. 하, 저것은 요괴의 환영이 아닌가? 귀엽은 여인의 모습을 안 반투명한 요괴의 환영이 지속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럴수가, 영혼을 반투명하게 보낼 수 있는 자가 있다니. 저 정도면 아무리 요괴라도 그 도력이 어마어마할 터. 귀엽은 숨죽여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늘 두 명의 재물을 거두었다고 들었다. 내일 날이 밝기 전까지 지상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술을 먹었느냐? 싸늘한 요괴의 말에 지속장은 갑자기 쿵쿵 바닥에 머리를 찌었다. 죄송합니다요. 어르신,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속장의 팔과 다리가 기괴하게 뒤틀렸다. 으에에에! 한 번만 더 일을 게을리 했다가는 내 너를 재물로 올릴 것이야. 알겠느냐? 아이고, 명심하겠습니다요. 지속장은 비굴하기 그지없는 자세로 연실 머리를 찌었다. 하, 엄청난 도력이다. 영혼의 상태로 상대를 저렇게 제압하다니. 귀엽은 본능적으로 지속장을 다루는 요괴의 힘이 대단함을 느꼈다. 요괴가 사라지자 지속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쿠, 내가 술 마신 건 어떻게 알았지? 맘 편히 술도 못 먹고 내 신세도 철행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양껏 먹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어디냐? 누가 뭐래도 여기 지하촌에선 내가 왕인데. 흠흠. 그는 재물을 가두어 놓은 지하감옥으로 갈 요량인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 한번 점검하고 와야겠다. 귀엽은 지금이 귀해라고 생각하고 육신은 창고에 둔 채 영혼만 빼내 지속장의 몸속으로 쓱 들어갔다. 으아악. 지속장은 몸을 크게 꿈틀하고는 귀엽에게 영혼의 자리를 내주었다. 얼마나 기름진 것을 많이 먹었길래 이리도 몸이 버듬댈까. 술까지 먹어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구나. 귀엽은 지속장에 비둥거리는 몸을 부려 지하 깊은 곳에 감옥으로 향했다. 지하촌 밑바닥 감옥 앞에는 두 명의 보초가 졸고 있었다. 그들도 평소에는 일꾼이었지만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때에는 보초를 서는 듯했다. 아이고 지속장 어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지속장의 등장에 잠에서 깬 보초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다. 마치 지속장이 요괴의 환영에게 굽실거리는 모습과 비슷했다. 지난밤 재물로 선정된 두 사람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귀엽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괜찮으냐? 귀엽이 지속장 몸 안에 들어간 줄 모르는 감옥 안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너희들 이름이 무엇이냐? 판석입니다. 글쑡니다. 귀엽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쑤와 판석, 흠, 우연히 여기로 끌려 들어왔겠지. 네, 벌써 3년째 여기서 귀하석을 캐고 있습니다. 귀하석이란 말에 귀엽의 귀가 탁 트였다. 아니, 이들이 캐고 있던 게 귀하석이란 말인가? 귀신꽃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보석. 귀엽도 귀하석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귀하석을 천개 모은 요괴는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진다는 이야기였다. 그저 떠도는 소문이나 전설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귀하석이 존재하는구나. 귀엽은 불안해하는 판석과 길수를 한심시켰다. 너희 둘이 요괴에게 제물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판석과 길수는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아니면 누가 갑니까? 누구도 가지 않는다. 대신 나를 도와야 한다. 귀엽은 판석과 길수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하자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물론 지속장의 몸이었다. 지속장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귀엽은 그제야 그의 육신에서 나와 영혼의 모습을 길수와 판석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귀엽이라 합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잠시 저 잔인한 지속장의 몸에 들어갔던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아... 판석과 길수는 방금 본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다. 내가 두 분을 도울 테니 두 분도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합니다. 돕겠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받은 귀엽은 빠르게 지속장의 숙소 창고로 돌아가 자신의 육신을 일으켜 다시 감옥으로 달려왔다. 그 사이 기절했던 지속장이 깨어나려는지 몸을 움틀대고 있었다. 저자가 깨어나기 전에 모두 밖으로 나갑시다. 고초들도 지속장의 편이 아니었기에 손순이 귀엽과 판석, 길수를 도왔다. 졸지의 지속장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깨워 가불병정 조장들을 잡아 이 감옥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신바람이 난 판석과 길수, 그리고 보초들은 당장 숙소로 달려가 사람들을 깨우고 어렵지 않게 조장들을 잡아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지속장과 조장들을 감옥에 넣은 귀엽은 지하마을의 중앙광장에서 사람들 앞에 섰다. 저는 불초소생 귀엽이라 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 세상을 떠도는 무사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캐는 것이 귀하석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귀엽은 귀하석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아니, 그럼 그 귀하석이 다 채워지면 온 세상이 다 지하천처럼 되는 거 아니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귀엽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귀하석을 얼마나 캤는지 모르지만 만약 요괴가 귀하석 천 개를 다 모으면 그것은 요괴가 아니라 요신이 되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 처음 귀엽을 발견했던 구찬이 삐딱하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가 자네만을 어찌 믿는단 말이요? 판석과 길수를 구해낸 게 누구입니까? 지속장과 조장들을 감옥에 나온 게 누굽니까? 이래도 날 믿지 못하겠다면 그냥 지하천에 남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저와 더불어 요괴와 싸울 것이라 믿습니다. 싸웁시다! 싸우겠소이다!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귀엽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천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엽을 따르기로 했다. 싸움을 하기 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사이 구찬이 귀엽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시여? 내 잠시 그대를 의심했지만 이제 따르기로 한 이상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싶소이다. 귀엽이 구천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실은 아직 계획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아침종이 울리기 전 요괴가 재물을 먹어치울 심산인 듯하니 그 전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 그럼 일단 내가 지하천에서 제법 오래 살았으니 이곳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리다. 하!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구천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발로 지하촌을 빠져나간 사람은 없다고 했다. 지하촌 감옥 정반대편에 지상으로 통하는 큰 성문이 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속장과 조장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성문 안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 성문 뒤에 또 성문이 있고 그 뒤에 성문이 또 있어. 이렇게 총 3개의 성문이 있는데 각 성문 사이에는 문지기 괴물이 버티고 있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어. 성문도 무거워 밀기 힘든데 그 괴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어. 그런데 무사님은 자신이 있나 봅니다. 구천의 말에 귀엽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불의를 보았으니 정의를 행하려는 것 뿐이지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귀엽은 다시 사람들 앞에 섰다. 자, 이제 그간의 고통을 이기고 바깥세상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문으로 가서 문을 엽시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귀엽이 비상검을 번쩍 들고 지하촌 끝에 있는 성문으로 달려갔다. 과연 그것은 구천의 말대로 굉장히 두텁고 경고했다. 왠만한 힘으로는 이것을 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어느새 귀엽 옆에 다가온 지란낭자가 심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귀엽에게는 생각이 있었다. 아까 보니 귀하석을 캐는데 쓰는 커다란 원통 모양의 쇠덩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잡고 성문으로 돌진하면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귀엽의 말에 지란이 서둘러 사람들에게 짓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 큰 쇠덩이를 양쪽에서 붙잡고 힘차게 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은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있는 힘을 다해 성문을 깼다. 드디어 성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다. 문이 열렸다! 성문이 깨졌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성문과 두 번째 성문 사이에 무시무시한 문지기 괴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 뒤로 물러섰고 귀엽과 지란만이 괴물을 똑바로 바라보고 섰다. 저 괴물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지란이 떨린 목소리로 묻자 귀엽이 그녀를 뒤로 물리며 괴물의 정체를 알려주었다. 저것은 불을 쏘는 소령입니다. 용과 비슷하지만 용과는 달리 욕심이 너무 많아 이렇듯 악의 세력에게 붙곤 하지요. 아주 포악한 녀석이니 지란낭자는 뒤에 멀찍이 떨어져 계십시오. 괴물과 마주선 귀엽은 비상검을 틀어주고 소령에게 다가갔다. 용보다는 작고 뱀보다는 훨씬 큰 소령은 귀엽이 다가서자 입에서 훅 불을 내뿜었다. 예상보다 빠른 불공격에 귀엽은 그만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하지만 귀엽은 시익 웃음을 지었다. 귓갓불루 반인방귀를 이길성 싶으냐. 귀엽의 몸은 언제 화상을 입었냐는 듯 금세 새살이 돋아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반인방귀 특유의 치유력이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소령은 이죽거렸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온전한 인간이 아닌 녀석이 나섰구나. 소령은 이번엔 휘릭 허공을 날아 귀엽에게 돌진해왔다. 어디? 귀엽은 녀석을 피하면서 비상감으로 소령의 몸통을 내리쳤다. 미래? 소령이 몸부림치며 바닥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물을 붓고 곡괭이로 소령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두 번째 성문도 첫 번째 성문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쇳덩이를 이용해 부섰다. 그런데 두 번째 성문과 세 번째 성문 사이를 지키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노인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입에서 작은 물방울 같은 것이 폴폴 나온다는 것이었다. 어르신 길 좀 비켜주시지요. 뭐라고?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은 입에서 계속 공기방울 같은 것을 뿜으며 귀엽의 얼굴 앞에 자신의 귀를 갖다댔다. 내가 잘 안 들려. 노인은 기력은 없어 보이지만 목소리만큼은 찌렁찌렁해 귀엽이 뒤로 물러설 지경이었다. 귀엽은 노인의 귀에 대고 크게 외쳤다. 저 성문을 열고 지나가야 하니 길을 비켜주시지요. 노인은 그제야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얘기로구만. 응. 내가 30년을 여기 혼자 있어 심심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슨 일인가 했지.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긴 거로구만. 하하하하. 노인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며 귀엽과 거리를 두었다. 그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무슨 속셈이지? 귀엽이 물끄러미 노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노인이 입을 쩍 벌리고 소리를 내질렀다. 하하하하.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천장의 흙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하 마을 전체가 흔들렸다. 귀엽은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고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귀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으, 으, 이 소리는 도저히. 귀엽이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바람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돌아보니 지란이었다. 아니, 지란 낭자가 어떻게 해. 지란은 달리는 와중에 품에서 표창 두 개를 꺼내 휘리릭 노인의 입을 향해 던졌다. 표창은 소리를 내뿜던 노인의 입에 정확히 꽂아 들어갔고 그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노인을 처리한 지란이 귀엽에게로 와 그를 부축했다. 괜찮으신지요, 무사님? 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낭자는 어찌? 지란은 귀엽을 일으켜준 뒤 귀에서 작은 헝겊조각을 빼냈다. 제가 눈썰미가 좀 있는 편이라 처음 노인이 말을 할 때 입에서 심상치 않은 파동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예사노인이 아니다 싶어 미리 귀를 막았지요. 하, 대단하시오. 귀엽은 지란의 눈썰미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역시 보통 처자가 아니다. 귀엽과 지란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뒤에 있던 구천이 귀에 난 피를 닦으며 다가왔다. 시간이 얼마 없어. 조금 있으면 요괴가 깨어날 것이요. 아마도 요괴는 깨자마자 지하 과목의 재물들을 먹어 치울 계획일 테니 그것이 깨기 전에 먼저 요괴의 거처를 쳐야 합니다. 요괴의 거처요? 요괴의 거처가 그곳에 있을 줄은 귀엽도 미처 몰랐다. 지상으로 나가려면 마지막 성문밖에 있는 요괴의 거처를 지나는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서두르시오. 귀엽은 구천의 말을 되씹은 뒤 다시 사람들을 독려해 마지막 성문을 깨부셨다. 그런데 성문이 열리자마자 매키한 냄새가 온 사방에 퍼졌다. 헉! 귀엽은 자신만의 호흡법으로 매키한 냄새를 걸러내며 숨을 쉬었지만 지란과 구천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요괴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내 검을 받아라! 귀엽은 성문 너머에 있는 계단을 올라 요괴의 거처로 들어섰다. 요괴의 거처 벽면에는 수백 개의 귀하석이 박혀있고 바닥은 호화스런 양탄자가 깔려있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안 요괴가 귀엽 앞에 나타났다.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나. 포화하니 너도 사람이 아니구나. 요괴는 단번에 귀엽을 알아보았다. 그렇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 하지만 너처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욕심을 채우지는 않는다. 귀엽의 말에 요괴는 깔깔 웃어져졌다. 내가 본자들 중 가장 어리석은 녀석이로구나. 어차피 세상 만물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며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너도 초목의 생명을 빼앗고 짐승의 생명을 먹지 않는다고는 말 못하겠지. 요괴는 치렁치렁한 붉은 옷을 휘저으며 천천히 귀엽에게 다가왔다. 너처럼 욕심을 부리진 않는다. 귀엽은 긴장을 하며 비상검을 틀어주었다. 그깟 검으로 나를 대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요괴가 팔을 크게 휘저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귀엽을 뒤로 밀어냈다. 귀엽이 앞으로 가려 해도 가지지가 않았다. 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요괴다. 일단 저것이 내뿜는 냄새부터 제거해야겠다. 귀엽은 뒤로 물러나 자리에서 빙글돌며 비상검을 허공에 던졌다. 비검유상 제음이여! 귀엽의 비상검이 순식간에 허공을 돌며 요괴가 내뿜는 매쾌한 냄새를 모두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검은 다시 귀엽의 손으로 돌아왔다. 냄새가 사라지자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던 지란을 비롯한 사람들이 요괴 거처로 올라왔다. 저것이 요괴입니다! 귀엽이 여인의 모습으로 화한 요괴를 검 끝으로 가르쳤다. 저것이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힌... 지란과 사람들이 요괴를 노려보는 사이 귀엽은 어느새 허공으로 날아올라 요괴에게 덤벼들었다. 어딜 감이? 요괴는 옷자락을 벌럭이며 귀엽의 검을 잘도 피했다. 둘의 싸움을 지켜보던 지란이 귀엽에게 외쳤다. 요괴에 든 중앙에 그것의 정수가 붙어있습니다. 지란의 말을 들은 귀엽은 다시 요괴에게 달려든가 싶더니 그것을 빙글넘어 몸을 거꾸로 세운 자세로 비상검을 정확히 요괴에 등에 찔렀다. 요괴는 큰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 귀엽이 요괴의 숨을 완전히 끊기 위해 다가가는데 뒤에서 구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시지 귀엽. 감히 니가 우리 주인님을 멸할 수 있을 것 같으니야. 내 주인님께 공을 세우려고 일부러 너를 여기까지 안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귀엽이 돌아보니 구천이 단도를 지란해 모게 되고 위협하고 있었다. 어쩐지 이곳 상황을 잘한다 했더니 구천 니가 요괴에 숨은 하수인이었구나. 지속장을 포함해 지하촌의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자. 니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어서 그 검이나 내려놓아라. 귀엽은 어쩔 수 없이 검을 내려놓았다. 그 사이 기운을 차렸는지 요괴가 몸을 꿈틀대기 시작했다. 귀엽은 굳은 듯 선채로 구천과 지란을 멀뚱히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귀엽은 몸에서 영혼을 빼내 구천의 뒤로 돌아가고 있었다. 귀엽! 귀엽은 있는 힘을 다해 구천을 자신 쪽으로 핵 잡아당겼다. 영혼 상태라 제 힘을 다 발휘할 순 없지만 구천을 상대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순간 구천이 휘청하며 틈을 보이자 지란이 바로 팔꿈치로 구천의 복부를 강타하고 당수로 그의 목뼈를 부러뜨렸다. 뭐? 구천은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다. 귀엽은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가 비상검을 틀어지고 깨어나려는 요괴에게 달려갔다. 이제 너는 끝이다. 귀엽이 비상검을 번쩍 들어올려 요괴의 등 중앙에 있는 정수에 대리꽂았다. 까악! 요괴가 몸부림치자 벽에 박혀있던 귀야석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와 호공을 날아다니며 춤을 추었다. 귀엽입니다! 지란의 외침에 귀엽은 그녀와 함께 지상으로 난 문으로 달려나갔다. 귀엽과 지란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요괴 처손은 모두 박살나고 잿더미가 되었다. 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귀엽이 허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잿더미를 헤치며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하! 모두들 잘 버텨주었구나! 귀엽의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하촌을 탈출한 사람들은 요괴에게 협조했던 지속장과 조장들을 다시 지하까지 내려가 처단한 후 지하촌을 없애버렸다. 그들은 지하촌에서 멀지 않은 산비탈에 새로이 마을을 만들었다. 귀엽과 지란은 그 마을에서 한 달 넘게 지내며 일손을 도운 후에야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심리바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저희가 가진 게 없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마을의 촌장이 된 판석이 민망한 듯 주먹밥 두 덩이를 내밀었다. 아닙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모두들 잘 사십시오. 귀엽과 지란은 판석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다시 길을 나섰다. 이렇듯 힘이 든 데도 계속 나와 동행하시겠소. 귀엽이 넌지시 묻자 지란은 명랑하게 대답했다. 귀엽은 아마도 지란과의 동행이 꽤나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예감을 느끼며 길을 재촉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